노플해 노플 노플 페린 이제 집 뺄만 해? 뺄만 해? 더 볼게 더 볼게 더 볼게 페린 이제 집이야 펑스야 권리 빼면서 싸워보는지 내 위치 좋은데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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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위치 좋아 내 위치 좋아 자야 노공이야 자야 노공 자야 노공 자 가인이야 나 가인이야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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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노 노플해 아지노 노플 아지노 노플 미드 로 가면 끝날만한가? 미드 미드? 나이스 미드 끝날만한가? 미드 맞아 끝나 미드 바텀은 웨이브 없어 펜탈, 펜탈 먹은 사람? 아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펜탈 먹은 사람? 아니 형 LCK 어떻게 펜탈 한 번도 못 해보냐고 나 10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 펜탈 먹은 사람 상관없어 격글로드 해봤는데 꾸준히 쳐야될 저 타워? 응 나 이거 잡아? 아 이거 더 지루할텐데 왜 펜탈팀 이거? 아 이거 펜탈팀 이거? 아 이거 펜탈팀인데? 아 이거 펜탈했네? 아니 아 그래 아 이거 말했으면 양보했다 말했으면 양보했다고 들어 나 펜탈팀 몰랐으니까 이래서 내가 못 먹었다니까 주질 않아 하하하